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크레스티드 개코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라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. 이 놀이는 어떤 놀이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? 크레스티드 개코도 긴장을 해서 혀를 뗄름하고 있는게 보이시죠?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안 움직이네. 자 그럼 다시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? 이번에도 꼼짝을 안하네요. 그럼 다같이 한번 외쳐주세요. 시작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역시 크레스티드 개코는 이 놀이를 엄청 잘해요. 히히히 나 잘하지? 언제나 이 놀이의 술래는 정해져 있답니다.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는걸 옆집 크레스티드 개코도 소식을 들었나봐요. 나도 끼와줘! 같이 놀고 싶은가봐요. 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놀이는 여기까지!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